아 아니구나 7번이구나 7번 Of which 동그라미 쳐서, which을 어디까지야 끊어 두 번째 동사 앞이니까 At all까지 가서 끊어야 되지 않아? Is likely 동사 둘을 쳐주고 To be led more than once, 끊고 자 그것까지 해석해봐 책은 책인데 가치가 있어 읽기에 그런 책은 Is likely to be led more than once 한 번 이상 더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And 동그라미 쳐서 그리고 가로 Some idea or some statement makes 동사 둘을 쳐서 Such an impression, 인상을 만듭니다 대동그라미 쳐서 그래서 서치댓의 용법 결과로 넘어가는 거지 애들아, 서치댓 동그라미 쳐줄까? 그래서 우리는 원합니다 Reperto it again 그것을 다시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뒤에는 서치댓 결과 표시 접속사예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볼까? 근데 정리하기 전에 그 오아가 연결한 건 뭐 뭔지 알겠지? 오아가 연결한 것은 Some idea or some statement 이렇게 연결한 거야 그렇지? 자, 들어가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 And 가로 Some idea or some statement make such an impression 일부의 생각, 일부의 설명이 그런 것을 인상 깊게 만든다 이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A, B, C, D에서 A가 되면 어떤 구조가 되는 거지? A가 되면? A 집어넣으면? 그러면 A가 되면 그 맥스 동사의 주어 역할의 동명사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어디까지가 리딩 동명사가 되는 거야? statement까지 되는 거지 그래서 맥스 동사 주어 자리 잡는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생겼지 그러면? 그렇게 보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 여기 봐봐 뭐냐면 A번이 들어가면 A번이 들어가면 leading as 이하 그래서 맥스 동사의 주어로 잡아주는 이렇게 동명사로서 주어 역할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맞지? 그렇게 하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 해석을 해봐 읽어봐 읽어봐 읽는 거로써 이때 에스는 로스오 전 지사 자격이지? 몇 가지 생각으로써 또는 몇 가지 설명으로써 읽는 것이 하나의 인상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언급하기를 원한다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어때? 일단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면 B는 어떻게 보는 거지? B번의 each reading의 경우도 똑같은 경우되는 거지 each reading을 동명하는데 each는 각자 독서 이렇게 돼있겠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불러봐 각자 약간의 생각이나 약간의 설명을 읽는 것이 하나의 인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있지 그렇지? C는 어떻게 해야 돼? as reading 이거는 이제 as reading에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면 어느 게 주어가 되는 거야? some idea or some statement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겠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읽는 것으로써 일정한 생각이나 일정한 설명이 하나의 인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언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있지? D가 들어가면 at each reading까지가 전체적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 주어는 some idea or some statement가 주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들아 여기 봐봐 add에서 each reading까지 해서 에세 전체적으로 동명사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빠지고 some idea 여기 이제 주어로 잡아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 물론 각자의 독서에서 독서 각자에서 약간의 생각이나 약간의 설명이 하나의 인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그것을 다시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처음부터 글 읽어봐 어느 게 매끄러운 거야 책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은 다시 한 번 이상이 읽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그렇지? 매번 읽을 때마다 약간의 생각이나 약간의 설명이 하나의 인상을 주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언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지 D가 의미적으로도 가장 맞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D번호로 결정하되 이제 A, B, C가 안 되는 이유는 해석상에 매끄럽지 의미적으로 매끄럽지 안 의미인지 문제가 된 거지 좀 어렵지 근데 여기 좀 보자 스미 지금 일부러 뒤쪽에 특수구먼 쪽에서는 자꾸만 해석하는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지 그렇지? 근데 의도적인 거예요 특히 문법 문제에서 좀 이렇게 해석도 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정도 난이도까지 문제 제시는 안 될 거야 머리 틀어봐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 정도의 난이도 형성에서 들어오는 거는 좀 아닐 거야 그래도 스미 의도는 뭐야 해석하면서 해봐라 이런 의도를 지금 하는 거야 규명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A, B, C, D를 봤을 때 문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건 없어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매번 읽을 때마다 약간의 생각이나 약간의 말이 인상적으로 올 때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지? 맞지? 아니 여기 봐봐 여러분 이거 아니야 책을 하나 읽어 그러면 이 책에 어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받는 건 뭐죠? 책에 어떤 전반 다 이거 인플레이션을 받는 건 아니야 책에서 책에서 일정한 생각이나 일정한 말 설명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햄릿이라는 작품을 다 감동받은 건 아니지 여러분들 그렇지? To be or not to be 이게 문구 이런 스테이트먼트 그게 우리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잖아 인플레이션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햄릿이라는 작품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만들어지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런 이유를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표현이야 그래?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 어느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건지 알겠죠? 문법을 해석을 좀 깔끔하게 해 마지막에는 자 8번 들어가요 자 8번 문제를 보면 왜? 네? At which reading 부사구가 나올 수 있지? 네? 네? 가능해 접속사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 부사구 여러분 이런 것도 있었지?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치사 명사에 이렇게 부사구가 나오고 동사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그 접속사 뒤에는 부사구가 앞으로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이 뒤에가 동사 좀 만약에 뒤집어지는 건 안되고 주어 동사를 쭉 가야지 그치? 또 질문 있어? 근데 이거 스위트머스까지 부사구 부사구 뭐 어찌되어 있는지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 스위트머스까지 부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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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그렇게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니? 그렇게 해서 보면 단 그 일밤가 단순히 그것 때문에 부사구 네가 지금 설명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얘 얘기는 이 얘기거든 그래서 에리체 리딩에서 스테이트먼트까지 애세전치사에 걸리는 부사구로 보고 그리고 메이스가 동사 인언인플레이션이 주어 이렇게 도치된 거로 보자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 이야기는 그럼 얘 이야기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런 얘기지? 여기 잠깐 보자 에서에서부터 스테이트먼트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빼고 그리고 메이스 동사 서천 인플레이션에서 이걸 주어 이렇게 동사 이렇게 보자는 거잖아 그렇지? 볼 수는 있어 근데 여기 무슨 문제점이 지금 오류가 있는 건지 이렇게 보는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일반 동사가 어떻게 나와 메이스가 일반 동사가 어떻게 스스로 나와 그렇지? 이게 비동사 조동사였다면 스스로 나오겠지만 일반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얘는 뭐 내보냈어야 돼? 두나? 더 있어 이걸 내보냈어야 돼 이해됐어? 응 나머지 학생들도 이해돼? 아 일반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뒤집어지는 게 어디 있어? 응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겠지 그렇지? 그 질문에는? 또 근데 여기 잠깐 보자 근데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야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런 건 이런 오류가 있다 그렇게 보면 아 이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이건 안 잊어버려 이렇게 되면 어 다음부터 이렇게 어 이건 그렇다 그지? 이제 판단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문제풀일 때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저기 있잖아 어 특히 이제 개별적으로 오는 질문보다 여기서 질문하는 게 좋아 얘들아 그럼 특히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어휘수거 내지는 생활영어 독해는 질문할 게 많지가 않잖아 그거는 그치? 내가 푸는 능력이니까 근데 문법 쪽에는 질문할 게 의외로 생각할 게 많잖아 근데 문법 문제가 많은 게 아니니까 선생님은 이제 그러고 싶어 뭐냐면 잠깐 들어봐 문법 쪽에서의 질문은 여기서야 여기서 개별적으로 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들어봐 개별적으로 오면은 설명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니까 간단히 얘기해 버리고 만난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이 되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다양한 변수를 놓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하는 게 좋지 그치? 근데 그 시간을 들어봐 그 시간을 다른 학생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내가 질문하고 또 옆에 질문해 주면 또 뭐 그만큼 또 서로 도움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유도 또 생겨보고 그러잖아 그치? 아! 여기서 질문해 질문 없어 그래 그럼 8번 하면서 또 얘기해 보자 가자 어? 모든 사이언티스트 빌리이브 딱 둘을 쳐 대동그라미 쳐 주고 불러 몇몇의 현대적인 과학자들은 대떼라고 믿습니다 임팩트 임팩트 위치 동그라미 쳐 있지?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져야 되지 않아? 크레이시드가 첫 번째 동사 맞지? 크레이시드 그렇지? 크레이시드 동사 충돌 안 하잖아 두 번째 동사가 어느거지? 이 부분에서 잠깐 얘기를 해 보자 여기 봐봐 두 번째 동사 딱 끊어야 되잖아 위치절을 그렇지? 근데 셋업에서 이 세 동사가 어떻게 3단 변화가 되지? 셋 셋 셋 이게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일 수도 있어? 과거 동사일 수도 있지만 과거 분사일 수도 있잖아 과거 분사하면 동사가 아니잖아 그럼 이걸 빨리 어떤 걸 규명을 해야 돼? 얘가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빨리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잖아 여기서 얘는 과거 분사가 될 수는 없어 이유가 뭐야? 얘가 과거 분사가 되려면 어디 명사적으로 들러붙어서 형용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 명사 수직을 해야 되잖아 아니면 컴마 갖고 분사금으로 떨어져 나가든가 근데 앞에 명사 없잖아 얘들아 셋은 과거 분사로서 그 앞에 수직하는 명사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셋은 딱 순간 뭐로 보는 거야? 과거 동사구나 이게 두 번째 동사구나 그 앞에 딱 끊는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를 위치절로 딱 묶어주고 대절의 동사를 어느 걸로 보는 거야? 셋 업 그렇지? 그 두 줄을 딱 쳐주는 거지 그 과정이 참 중요한 과정이야 그렇지? 그 과정 충분히 이해해? 맑게 알아들어? 자 그러면 A번은 뭐 관계대명사 쪼니까 짠한 거 아니겠어? 뭐? 얘들아 관계대명사 줄 치면 제일 처음에 뭐 생각해? 관계대명사 자리인가?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완전하면 안 되는데 관계대명사 자리야? 그럼 두 번째 뭐 생각해? 종류 위치가 맞나? 후는 아닌가? 대스는 아닌가? 왓은 아닌가? 그렇지? 세 번째 각자의 주의할 용법이 안 걸렸나 이렇게 보면 되잖아 관계대명사 그러면 땡이지 뭐 거기다 하나 더 들어가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자 써야 되나? 뭐 그거 하나 정도 그렇지? 그러면 땡이야 관계대명사 생명할 거 없어 자 뒤에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그럼 해석해 봐 커다란 유성이 지구와 충돌했다 수백만 년 전에 됐나? 빠진 거 없잖아 그렇지? 에이 관계자는 아니다 관계대명사 쓰면 안 되겠다 그렇지? 어떻게 고칠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 되잖아 그럼 이거 접속사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접속사 바꾸기가 만만치가 않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이 뭐였지? 관계대명사 앞에 전자 탁 놓아주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전자 온을 탁 쓰기 몸몸에 충격을 주는 임팩트 온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지? 온위치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지 접속사로 바꾸기엔 마땅치 않잖아 대수로 바꾸면 대절은 접속사일 때는 명사절이잖아 그건 안 되잖아 임팩트 쪽으로 들러붙어야 되는데 대절이 접속사일 때는 형용사절은 안 되잖아 굳이 접속사로 바꾸면 뭐로 바꿀까? 웨어 정도로 바꿀 수 있나? 웨어도 불편해 웨어도 장소인데 그렇지? 웨어로 바꾸기도 좀 불편해 근데 굳이 바꾼다면 하우로 바꿀 수는 없잖아 방법으로 웨어로 바꿀 수는 없잖아 시간으로 이유 Y로 바꾸기도 어색하잖아 그치? 접속사로 바꾼다면 웨어로 바꿔야 되는데 웨어도 그래 그치? 전자 온위치 써라야 깔끔하게 그치? 됐나? 아 근데 이 문제 가장 키는 뭐였을까? 그러지 위치절이 어거까지 탁 끊기는 거 셋업의 셋이 과거동사라는 거 그치? 그게 과거분사가 아니라는 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풀긴 쉽지 뭐 그치? 나머지 D는 없어 뭐 D는 볼 거 없어 또 클로스업 전혀 뭐 볼 거 없어 거기서 괜히 골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 그거는 A번은 뭐 생각 B는 뭐 생각 하나 생각할 거 있지 B는 뭐 B는 생각할 거 하나 딱 있지 뭐 아이씨지 아이씨지 위치절에 어거 부사 있잖아 위치절에 어거의 부사 있으니까 과거의 시절 크래시드 쓰는 거 맞잖아 그거 정도 하나 볼 만했네 걔는 그치? 그건 나머지는 그런 건 없어 뭐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것도 너무 뻔하지 않아? 충돌하고 그런 거니까 뭐 능동수동태 따졌어요 그러면 억지지 그거는 그치? 시제 정도 보면 너무 좋을 거 같다 어거 부사 과거 시제 그치? 맞지? 자 9번으로 넘어갈까? 야 근데 얘들아 여기 봐봐 저게 처음보다는 문법 쪽에서 생각하는 게 어떤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참 간단해지지 그렇게 생각하는 방향이 복잡하지가 않잖아 그치? 다는 안 보이겠지만 한 반 정도는 생각하는 범주를 알 거 같아 그치? 근데 그것만 다음 두 번 2월 달에는 요걸 완성을 시키면 요 방향을 요 방향만 완성 시키면 문법을 이렇게 했는데 틀리는 건 괜찮아 애들 괜찮아 틀려도 그것까지는 못 맞춰 요 방향으로만 잘 설정해서 자꾸만 보려고 노력을 해 그럼 문법 뭐 있어 그치? 자 9번도 보자 윈스터 카밍 폴드 그리스, 끊고 맨카인드 비케임의 동사 두 줄 쳐주고 The center of the universe, 끊고 The most important unit 자 A번 우리 생각할까? A번은 뭐 생각해? 음 A번은 뭐 생각할까? 그치? 여기 봐봐 A번은 뭐 있어? I&G 있잖아 여기 머리들아 커밍의 표현의 포인트지 뭐 다른 포인트가 뭐 있어 그치? 보기 뭐 있어? 머리들아 그러면 이렇게 I&G가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라고?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그치? 동명사하면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 명사 역할을 하고 분사하면 현재 분사하면 명사 수식 또는 문장 수식하는 부사 구 요런 거 그치? 맞나? 에이 봐봐 그러면 지금 커밍은 둘 중에 뭐야? 뭐지? 이거는 현재 분사밖에 안 돼 이제? 얘가 동명사로 살 역할이 없잖아 아 선생님 위치선치사에 걸리는 거? 아니야 정관사 있는데 만약 위치선치사에 걸리려면 커밍이 위치선치사 바로 뒤로 붙었어요 이제 그럼 얘는 현재 분사로서 뭐 보충하는 거야? Forward 이쪽으로 둘러붙는 거 밖에 못하지 않아? 맞아? 그럼 머리 들어봐 들어봐 그러면 지금 이 커밍이 현재 분사로 좁혀져서 그럼 뭐 생각하면 끝나? 다른 거 없어? 뭐? 현재 분사인가? 과거 분사인가? 요것만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분사일 때는 자 현재 분사 커밍 쓴 거 어떻게 생각해? In the with the coming forth of Greece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야 현재 분사 쓴 거 어때? 그럼 머릿속에 착 떠오르는 거 있잖아 뭐 여기 봐봐 아 이 폼은 우리 많이 평소에 쓰잖아 개봉박도 커밍 순 이런 식의 표현 쓰잖아 다가올 세월 연도 커밍 이열 이렇게 들어가잖아 아 참말로 그잖아 개봉박도 커밍 순 이러잖아 다가올 커밍 포드 다가올 개봉박도 그렇지? 다가오는 거야 앞으로 포드 그렇지? 뭐가? 그리스가 막? 됐나? ING 현재 분사 쓴 거 어때? 그런 입장에서? 맞겠지 뭐 그렇지? 여기 좀 봐봐 머리들어 지금 커밍의 표현에서 에이블은 줄친 거 이거 밖에 없어 그렇지? 포드 포드 묻겠니 그렇지? 그럼 얘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규명해 놓고 그리고 현재 분사로 정리가 되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리 판단하면 되잖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리 판단하는데 오는 거야 옴을 당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근데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뭐야 커밍 순 이런 표현 그렇지? 곧 다가올 개봉박도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뭐 표현에는 불편함 없는 거지 뭐 그렇지? 가자 인류는 되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가 다가온 건가 봐 그렇지? 하긴 그래 그리스 시대의 가장 기본 근본은 뭐니? 인간 인간이잖아 대표적인 게 뭐지? 그리스 시대가 인간 중심이라는 걸 어디서 봤어 우리가? 신 그리스 신은 모두가 인간이잖아 인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세 그 저기 로마 저기 넘어가면서 중세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기독교가 성황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계를 오히려 퇴보 시켰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리스 시대 원래 인간 중심의 모든 사상 철학이 정의가 된 상태인데 다시 이제 중세 들어오면 신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잖아 그치? 그러면서 세상이 퇴보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해 약자들은 그치? 그런데 선생님도 그 말은 일리가 있다고 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세 너무 종교적으로 치우쳐서 지금까지 영향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있어요 얘들아 뭐냐면 종교의 어떤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이 과학에는 아주 찌악이야 그러면 사람이 팍 극한 상황에서 넘어가야 되잖아 그거를 그런데 그때 항상 무슨 얘기를 해? 아 신의 섭리 그래서 이거 발명을 안 해버리는 거야 계속 걸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논리를 봤을 때는 과학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 가자 This was a revolution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In sort of 생각에서 혁명이었습니다 Human beings, 인간은 had counted for real 그때까지 의미가 없었어요 카운트의 동사 중요하다잖아요 카운트 matter 중요하다 거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그들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That had not centered the minds of people 그것은 들어가지 않아서 인간에만 전해는 그런데 시보는 시제 본 것밖에 없지 비는 별거 없었고 시제 과거 완료 그치 맞지 않겠나 싶다 그치? 맞지? 그 전이니까 before 그리스 시제 전이니까 대과거로 본 거지 원체 그때까지 신은 has had no semblance of real 현실과 닮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와 닮았습니다 이게 의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닮지 않았다 이렇게 돼있지 They were unlike or living things 와 닮지 않았습니다 그치? 이렇게 돼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그치? 좀 이게 이건 독해 문제라기보다는 해석 다뤄놓은 것처럼 그치? unlike를 왔었어야 돼 unlike를 이건 문법문제 아니에요 본문 중간에 해석 좀 해보세요 이렇게 준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은 그쪽이 선생님 포인트를 많이 맞춰줬지 그치? 자 뒷장 넘겨요 자 10번 문제로 가자 A번에 코드가 명상 자 10번 문제로 갈게 얘들아 화요일날 해야겠다 오늘 편하게 하고 막 서둘러서 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해놓고 이거 또 마저 못 끝나면 또 화요일날 해줄게 그리고 화요일날 시험 보자 12시부터 하자 11시부터 할까? 11시부터 하자 11시부터 화요일날 화요일이 무슨 요일이야? 111 하나 11 문제 반 영어 됐지?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왜? 왜? 무슨 약속이 있어? 그랬어요? 한 2시간 정도 하겠지? 왜? 궁금해서 밥 먹는 것 때문에 그러지. 그때는 시험 봐서 점수 안 나오면 밥도 먹지 마. 도시락 다 뺏어버릴 거예요. 자, 어깨 좀 펴봐요. 그때 해서 한 번 더 하자.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오후에 좀 풀린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테니스 치려고 왔었거든. 근데 나갔을 때는 이제 딱 테니스에 도착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진짜 춥더라. 근데 딱 보니까 영화 14. 몇 도야. 아, 근데 참 지독한 아저씨들도 많아. 벌써 이미 새벽 5시 반에 나서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6시 반쯤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쫙 치는 중간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해가 쫙 뜨잖아. 해가 뜨면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잖아. 막 얼었던 게 코트도 높고 해가 쭉 뜨면서 따뜻하네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 그래서 야, 온도가 참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는 중간에 조금 온도가 올라갔더라. 아직은 그래도 좀 춥지만, 그치? 그래도 어제보에 피하면 어떠니? 많이 좋아졌어, 그치? 이제 내일이 좀 더 따뜻하지.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이 조금 더 내려가네? 그러면 겨울 끝난 거예요. 근데 학원에 독서실하고 막 히트할 때 맥시멈 틀어놔도, 그치? 저 바깥에 얼어가지고, 근데 방법이 없더라. 근데 지금 냉난방기에는 전화를 몇 번 해봤는데 한 달이 밀려있대. 지금 우리 학원에 오려면 한 달 뒤에 온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견딜게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야. 지금 저게 최대한 29도까지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는 조금 이제 뭐, 이제 이 정도 온도면 괜찮아, 따뜻해. 이 정도 온도가 되면 웬만큼 이제 히트가 다 작동이 되면서 괜찮거든. 근데 어제하고 그제는 영하 14도, 15도 내려가니까 바깥에 걸어서 안 되더라고. 근데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뭐냐면 뜨거운 물을 갖다 불에, 거기 시래기에다가. 근데 붓는 건 좋은데 뭐는 책임 못 친데. 그 다음날 얻는 건 책임 못 친데. 돌아갈 때까지는 뭐 뜨거운 물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러면 되잖아, 그치? 근데 밤새 그럴 수 있을 수는 없잖아. 다 가는 순간에 딱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는. 얼어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은 이제 되니까 하루만 쓰고 이제 그 다음에 못 쓰는 거겠지, 그치?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불가분하게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정도 온도에서는 학원 모든 히트하기는 제대로 돌아갈 거야.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요, 강의실이. 이 정도의 따뜻함이면 될 거야. 그래서 이 정도는 전부 다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 추위 잘 견뎌고. 근데 선생님도 지금 고민이 많아. 고민이 많은 게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잖아.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 냉난방을 해도 이 건물에서는 열 효율이 떨어진대. 그렇다고 한계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치?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그래서 차제, 그치? 차제에 옮길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막 그래, 복잡해, 머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 마침 저번에 선생님도 얘기했던 사랑병 건너편에 거기 새로 짓는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 건물도 선생님도 가서 보긴 했어. 봤는데 거기에 4월달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면 4월달이 선생님도 걸리는 부분. 여러분 시험이잖아요. 시험 앞에 둔 애들 데리고 어떡하냐. 이사한다는 것도 웃긴 거 아니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든 며칠이든 또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그것도, 그치? 좀 걸리고 하여튼 복잡해,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 선생님도 여하튼 간에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뭐 이유와 어떻든 간에 추운 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도 할 말이 없는데 조금 이해는 해, 여러분들이면. 그래서 최대한 올려놓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건 방법이 없다, 그치? 그리고 저기 한나 선생이 얘기하더라. 근데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럼 온풍기를 좀 사다 놓을까? 이렇게 더. 그랬는데 문제는 이 건물에 지금 온풍기를 하나만 더 들어오면 이 건물이 내려가. 차단기가, 차단기가. 지금 이게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쓰는 거야. 이 건물에 지금 층마다 들어온 전기 용량이라는 게 있지. 그거 알지? 전기 용량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쓰려면, 이걸 쓰려면은 이 전기 용량을 증... 그럼 뭐라 그러든가, 증... 증... 뭐라... 증... 증... 뭐라... 증... 증... 뭐라... 증량인가... 뭐 시키래. 근데 그래서 100킬로와트를 갖다가 더 들어오게 하는데 600만 원을 달래. 전기 공사는 기간은 한 뭐... 일주일 정도 주고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 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증설시키는데 뭐 이게 또 기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쪽 전체를 전기를 끌어올리나 봐. 그래서 사실은 저기 저 자그만 강의실에 히타 있잖아. 저 서 있는 거 히타 애들아 저거. 저 자그만 강의실에 히타 창 쪽으로 서 있잖아. 그게 그걸 쓰려면은 증서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매번 툭툭툭툭 떨어져. 이 차단기가. 그럼 저거 한 5분 틀고 떨어지고 5분 치고 떨어지면 또 문제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들어가고. 이 층이 하긴 전기 쓰는 게 장난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저기 HP도 그렇고 다 그치? 요즘 전기 용량들이 워낙 많이 써가지고 그런 한계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스님이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봤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가. 그치? 그것도 많이 고민해 보고 막 그랬는데. 그치? 근데 하여튼 이 추위는 이제 없겠지. 이 추위만 안 오면 될 거야. 이 추위가 다시 오면 어떡하지? 그때는 다른 데로 가자. 저기 어디를 가가지고 그치? 어디 무슨 커피숍 같은데 큰 거 빌려서 그치? 거기서 어떡하니? 판 깔고 그치? 아예 거기서 해버리던가 그치?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하여튼 진짜 그치? 선생님도 스트레스 무지 많이 받았어 이거 매일 그치? 어 이거 추운데 추운데 그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자 10번 문제 가자. 그치? 어 나우덫. 접속사 동그라미 쳐. 나우덫. 근데 나우덫이라는 접속사는 흔히 보는 접속사는 아니지. 나우덫이 뭐야? 뭐뭐 때문에. 임으로. 근데 요거는 있잖아. 예전에 한번 물은 적이 있어. 뭐뭐 때문에 임으로는 인덫도 있거든 인덫. 얘는 문장 중간에 썼어. 나우덫은 문장 앞에다 쓰고. 요것도 좀 왔다 갔다는 하는데 예전 문제에서 요걸 좀 물은 적이 있었어. 뭐뭐 때문에. 이렇게 그치? 인덫, 나우덫. 그래서 A번을 줄 친구는 요걸 좀 물은 거일 수도 있어. 가자. 어디까지가 나우덫절이야? 그치 뭐. 어디까지? 아니야 아니야. 저기 부시까지 가서 끊으면 안 되지. 원래 절은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이렇게 끊는 게 두 번째 동사는 컷만에서 끊는 건 맞잖아. 근데 제대로 봐야지. 그 부시 다음에 끊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니? 그럼 나우덫절에 동사가 없잖아. 그리고 뒤에 노우 투 액선 요거는 앞에 뭐하고 비교한 거야? 테드 터너 투 조지 부시 이렇게 비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 나우덫절의 동사는 어느 걸로 봐야 돼? 해즈 프로페스트 이걸 나우덫절의 동사로 봐야지. 그리고 나우덫절을 어디 가서 끊어? 마더러스. 그치? 거기 가서 끊어줘야지. 그치? 그러면 나우덫절의 주어는 어느 게 되는 거야? 에브리 원. 이게 주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정리가 탁 됐었어요. 사실 비번 줄은 해즈까지 줄을 쳤으면 참 좋았는데. 그치? 해즈 프로페스트. 그치? 그러면 주어가 에브리 원이니까 단수로 받아야 된다. 해즈. 그치? 그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비는 줄이 아쉬워. 해즈까지 줄을 쳐놓고.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도 생각해 보고. 모든 사람이 공언하는 거니까. 그치? 말하는 거니까 능동태 쓴 거 좋지. 그치? 해석해보고까지. 때문에 모든 사람. 테드 터너에서 조지 부시까지. 또 노우에서 액선까지. 모든 사람이 공언에서 사랑을. 마더러스. 지구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How are to choose among dozens, completing proposals. Restriction, project, regulation, and laws. 됐나? Adverance in the name of environment. 우선 가자. 하우절의 동사는 아투, 추지 여기까지 보고. 어떻게 해석해?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나. Among 사이에서. Dursence는 수십 개. 그치? 컴플레이팅은 여기서는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지. 프로포절적으로 들러붙는 거 아니야? 어부전치사에 걸리는 동명사 아니지, 얘들아? 갈등이 되는 제안들 이렇게 들어붙어야지. 서로 갈등하는, 그치? 그런 제안들 이렇게 되어야지. 그치? 그래서 컴플레이팅의 경우는 현재 분사적으로 해서 프로포절적으로 이렇게 들러붙는 걸로 봐야지. 이렇게 걸린 건 안 되지. 여기 봐. 이렇게 걸리면 동명사인데 어부전치사, 컴플레이팅, 프로포절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걸리면 동명사인데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제안들을 갈등시키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갈등하는, 갈등되는 제안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걸린 거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건 뭘 따져야 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따지면 되잖아. 근데 컴플레이팅의 경우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원래 한의당한 일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유별나지. 무슨 동사야? 감정동사잖아. 갈등하다. 갈등하다. 에이, 놀랬습니다. 즐겁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렇지? 갈등하다. 전부 다 감정이잖아. 감정동사의 분사는 어떻게 하자고. 감정동사를 가지고 분사하자 그러면 사람이면 ED, 사물은 ING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사물이니까 ING로 붙은 거 맞지. 컴플레이팅, 그렇지? 이거 한의당한 일 따지면 과거 분사로 고쳐야지 맞지. 갈등되어지는 제안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감정동사를 봤어, 이제. 그렇지, 아놔. 가자. 갈등하는 제안이나 제안이나 리스트릭션 제한이나 프로젝트나 레귤러 규제사항이나 법들 됐나 이것들 수십 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Advanced in Name of Environment에서 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걸렸어. Advanced는 품사가 뭐지? Advanced는 품사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잖아. 명살댄 진보, 동살댄 진보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동사, 명사 다 되잖아. 그렇지? 그럼 물어볼게. 여기 좀 봐봐. Advanced의 단어를 끼고 이렇게 줄을 쳤으니까 Love's Advanced in the Name of 이렇게 쭉 빠졌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얘가 명사가 아닌 이유를 대 봐. 얘가 지금 이거 동사로 쓰인 거야. 왜 명사가 아닐까? 그러면 여기 보자. 됐다. 들어봐. 얘가 명사라면 그러면 앞에 End가 뭐뭐 걸어준 거지? Proposals, Restrictions, Project, Regulations, End, Roads 이렇게 걸어준 거잖아. 얘가 명사라면 어디에 또 걸려야 돼? 똑같이? 걔네들하고 같이 걸려야 되잖아. 명사라면 걔네들하고 같이 걸려야 되잖아. 그러면 End, Witch가 어디로 와야 돼? Advanced 앞으로 와야지? 이야기는 일단 알아듣겠어? 아니,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뭐냐면 얘를 명사로 보면 그 앞에 End 얘가 걸어주는 게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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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이렇게 같이 걸어야 되잖아. 그럼 End, Witch가 여기 와서 명사, 명사, 명사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 일단 아니지? 두 번째 명사로 또 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돼? 그렇죠? Proposals를 명사하나? Restrictions를 명사 또 하나? Project를 명사하나? Regulation을 명사하나? 그리고 Roads, Advance를 명사, 명사, 복합명사로 보면 되잖아. 그럼 명사 하나로 볼 수도 있잖아. 복합명사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본다는 거지? 얘하고 얘를 이렇게 붙은 하나의 명사로 보는 거야. 신발 가게에도 명사모사 이렇게 붙여 쓰잖아. 에다 이렇게 명사, 명사 더해서 하나의 복합명사를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 맞지? 책값, 책방의 용어로는 뭐야? 책값, 책방. Bookstore. 이 책방의 명사가 명사, 명사는 하나의 명사, 복합명사가 되잖아. 책방. 그렇지? 그럼 이렇게 복합명사를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게 걸려. 이렇게 보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어? 이 앞에 명사는 단수로 붙이게 돼 있거든. 복합명사 할 때 앞에 명사는 단수로 붙여. 신발 가게 영어로 불러. 원래 신발은 슈즈라고 쓰게 됐잖아. 복수로. 그렇지? 신발 가게 했으면 이렇게 했었어. 슈즈 스토어. 돼야 안 돼. 안 돼지? 신발 가게는 어떻게 불러야 돼? 슈즈 스토어. 이렇게 단수로 붙여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붙이려고 복합명사 하면 얘를 어떻게 써야 돼? 단수. 법의 진보. 이렇게 만들었으면 롱 에드번스. 이렇게 만들었으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이제 뭐밖에 안 돼? 동사. 그럼 한문적인 동사 두 개 되면 안 되지. 그러면 걔는 뭐를 고칠까? 준동사. 준동사인데 무슨 역할이지? 러즈. 법을 수식하는 준동사지. 형용사 역할이지. 분사로 고치면 되겠네. 그런데 진보 환경이라는 이름 아래서 진보 되어진 거니까 과거 분사로 고치면 되겠네. 에드번스드. 그치? 이디 붙여서 에드번스드. 이해됐어? 참 이 문제는 의미 있는데. 이 문제는. 나우대도 그렇고 비번의 해즈 프로페스도 그렇고 시번의 컴플레이팅의 분사도 그렇고 디번의 에드번스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규명하는 과정. 그치? 그 과정도 볼만했고. 에드번스는 여기는 동사관이라는 명사다. 이거 규명하는 과정도 아주 볼만했어. 됐나? 오케이. 자, 11번으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틀린 거 찾으려면 맞는 거 찾으려면 집어내지 못하면 안 돼. 집어내야 돼. 자, 가자. 1번은 뭐 보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완료 형식 본거지. 이쁘 동그라미 쳐주고. 헤드난 로스터 줄 치고. 뒤에 우대부빈 줄 치고. 조건줄은 헤드 피피. 주절은 과거 조종사인 피피. 맞네요. 그치? 자, 비번은 뭐 보는 거예요? 아, 원어블 스토리스 인 더 클래스 워즈 동사 두 줄. 아, 워먼 후 동그라미 쳐서 원틸 라이드 어버우트 하운스 인 제주 아일랜드. 자, 컴마 끊고 대열시 그루업 동사 두 줄. 지금 문장이 몇 개니? 세 개 아니야? 세 개? 세 개인데 접속사는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뭐? 후, 후, 후. 후 밖에 안 보이잖아. 어느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없니?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문장 사이에 접속사 없지 않아? 그래. 그 대어 앞에 엔드 써줘. 엔드하고 그리고 대어를 합쳐. 그게 뭐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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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은 뭐 본 거예요? In the 19th century, a new means of communication was developed. 이건 민즈 본 거 아니니? 민즈? 무슨 복수지? 분화복수. 자, 오래간만 한 번 기억해 볼까? 자, 머리 틀어봐. 자, 여기 보자. 분화복수는 어떤 게 분화복수였지? 단수명사하고 복수명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아? 자, 불러. 에어. 공기. 에어리스. 건방진 태도. 암. 팔. 암즈. 무기. 굿. 이. 굿즈. 상품. 우리가, 그지. 페인. 고통. 페인즈. 수고나 노력. 커스텀. 관습. 커스텀스. 관세. 프로비전. 준비나 설비. 프로비전스. 식량. 민. 의미. 민즈. 수단이나 재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즈. 통신. 맞지? 수단이지. 자, D는 뭐 본 거야? In a co-publication agreement, 끊고. ownership versus material is means of distribution. 이즈 동사 두 줄. Equally said by the parties. 자, 우선 이거는 뭐, 그지? 우선 쉬운 거 보는 것은 민즈의 복수, 분화 복수도 했고, 보스 A&D 보고 이즈 동사 단수받은 것도 보고. ownership이 주어니까 비동사, PP사, Equally, 부사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그지? 그리고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 쓴 것도 좋고. 이건 지금 촛촛촛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 다 걸렸던 것들 아니야? 이런 문제에서 많이 묻는 거지, 뭐 그래. 맞나?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PP, 그지? 자, 12번 문제 들어가. 다음 중에서 틀린 거를 골라라. 자, 1번은 뭐 본 거야? 이래인스 웰론 테떼 동그라미 초소. 썬나이즈 낸설 인더 프로덕션 브라이트 리프 칼라. 자, 이거는 이트 비동사, PP, 대철, 수동태에서. 비동사, PP인데 주어가 이트가 아니면 뒤에 투부정사. 아, 얘들아 이거, 이거. 이 문장 맞아, 틀려. 여기 봐봐. 수동태에서. 이런 문장 맞아, 틀려. 이런 식의 구조는 안 되는 거지, 그치? 목자가 대절일 때 능동을 수동으로 그 얘기하는 거잖아. 틀렸지? 왜? 비동사, PP, 대절이니까 뭐로 들어왔어요? 주어. 이트.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치? 이 구조잖아. It is not that. 좋잖아. 3번씩. 비는 뭐 본 거야? 비는? 자, 근데 여기서는 우선 스트레이티스컬리 부사 들어간 거 비동사, PP 사이, 좋지. 또. 컴플라이언스 댐에서 이 댐은 뭘 받아주는 거야? 대부분의 새의 종들, 그치? 그래서 댐으로 받은 거 좋지, 뭐 복수, 그치? C는? Allowing Children's Help Prepare Family Meals Provide Insurable Learning Experience 자, 여기서는 일단 동사가 어느 거지? 두 줄 쳐봐요. Provide. 그러면 앞에 Allowing 세모 쳐서 어디까지 묶어? 밑까지 묶어주고. Provide 동사가 이제 동사로 잡히면 되지? 근데 이거는 중간중간에 본 게 지금 몇 개 있지? 우선 첫 번째는 뭐 본 거야? Allowing 동사 특징도 본 거 있지? Allowing 동사 목적어 투 부정사 본 거 있지? 그래서 Allowing Children's Home Damage 12 부정사 온 거 맞고 또 뭐 봤지? Help 다음에 뒤에 프리페어는 이거 투 부담 원형 부정사 있지? 투 프리페어 투가 생략된 거잖아. 이제 말게 알아듣지? 아니, 애들 아니다. 여기 봐봐. 그 뒤에 헬프 동사 뒤에는 투 부정사 와도 되고 원형 부정사 이렇게 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프리페어 앞에 투가 생략된 거지. 그리고 또 뭐 본 거야? 동명사가 주어오니까 단수 프로바이스 동사 단수로 받은 것도 본 거 아니야? 그런 거 본 건데. 그렇지? 두루두루 다 좋았던 것 같아. 그렇지? 아이들이 도와주는 거,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아이들이 허락하는 것을 제공한다. 즐거운 러닝 이스페리언스를. 그치? D는 Only After Roosevelt Became President. Only After 동그라미 쳐서 President까지 강조해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D 도치되는 건 맞잖아. D the conservation 도치되는 건 맞는데 디벨롭터 동사는 원형으로 들어야지, 원형. 아예 일반 동사는 못 나와서 두나더 좀 내보내면 D 동사는 원형으로 남아야지. 일단 이거 도치시켜봐. 여기 좀 봐봐. 이거 도치시켜봐. 그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New. 도치시켜봐. Hardly 앞으로 빼봐. Hardly. 뒤에가. 동사조로 도치되는데 일반 동사니까 못 나가고 조동사 디더 과거니까 디더 내보냈단 말이야. 시. 이건 뭐로 내려와야 돼? 원형. No. 이렇게 내려와야지. 그치? 그치? 너. 그러니까 거기 뒤쪽이 디벨롭트가 아니라 뭐로 남았어야 돼? 디벨롭트. 원형으로 이렇게 남았어야지. 디벨롭트. 그치? 맞나? 오케이. 자. 54페이지를 쫙 피자. 잠깐 쉬었다 하자. 설정. 아 amount. hue. 신udi. 신 armor. 신 up. 신Da bills. 신 payment.